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예원 여러분 모두 편히 쉬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13일 동안 원리여행에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원리여행을 통해서 참된 날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소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원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창조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밝혀내는 것이 타락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타락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창조 본연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모든 역사 과정들이 바로 복귀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귀 역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복귀섭리 역사이고요 그리고 이 복귀섭리 역사는 그냥 무작정 어떤 원칙도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복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 원칙, 복귀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통일원리는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이 복귀원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되었는데 이 타락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락할 때부터 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복귀섭리를 하실 것이냐 언제까지 하실까요? 모든 인간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더불어서 죽어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구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복귀섭리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복귀섭리 역사를 통해서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목적대로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이 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원리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복귀 원리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귀섭리 역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복귀 원리가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귀 원리에서 나오는 복귀섭력서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바로 나다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만약 아담이라면 해와라면 노아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례요한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내 가정의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흥미롭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리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 그렇게 원리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복귀섭리 역사의 전체의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잃어버린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 목적을 이룬 그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 역사 노정 자체가 바로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를 찾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부모를 찾지 않고는 부모를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19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 KBS 방송의 모습입니다 한국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민족들이 민족의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픈 사연이 어떤 아픈 사연입니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피는 길에 오르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6.25 때 이산가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북한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산가족을 찾았던 이 만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애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새 식구 여러분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참부모 되신 하늘부모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원리의 후편을 통해서 복귀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심정 가운데에 우러나는 이 뼈꼴이 우러나는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시간이 원리 여행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후편 원리는 바로 복귀섭리 역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에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 가이드,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하늘부모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복귀섭리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녀인 타락된 인간을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창조분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복귀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부모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조분연의 인간은 부모와 함께 사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지금 인류 역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창조분연의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법칙과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은 원래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로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당과 해아는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살 수 있는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당과 해아가 장성기 완성급 복귀섭리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생기, 장성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 가지고 누구의 주관을 받아요?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주관을 받는 이 인간이 어떻게 완성된 인간으로 갈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분립하는 노정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립하는 노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던 그때 장성기 완성급을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아, 참부모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된 인간들은 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제를 갖게 된 아당과 해아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바로 원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새로 참부모로 오시는 아당과 해아처럼 타락한 부모가 아닌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지만이 원제를 걷을 수가 있고 그때 바로 타락 전 입장으로 복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 입장으로 복귀되는 그때부터 누구와 함께? 바로 메시아이신 참부모와 함께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성장해서 완성기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기에 와서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룬 인간은 하나님을 슬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야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바로 심정일체를 이룬 인간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복귀섭리 역사는 바로 재창조섭리 역사가 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는 섭리이기 때문에 재창조섭리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복귀섭리도 바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원리를 정말로 정말로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타락된 인간으로부터 타락된 우리로부터 창조 본연의 인간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복귀섭리, 복귀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복귀원리인데 그 앞에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탕감이라는 것입니다 복귀원리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복귀할 때 그냥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탕감을 치워야지만이 복귀된다 이것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부모님께서 밝혀내신 아주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탕감을 통해서 복귀하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었다면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게 되면 누구만을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습니다 타락전에는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야마 사탄과 혈용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야마 인간은 사탄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조상 아단과 혜아가 중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단과 혜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탄도 대할 수 있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주인을 모시고 사는 그런 위험한 그런 불안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인간으로부터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타락인간을 사탄으로부터 분립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조건을 세우게 하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선편이 되는 것이고 악한 조건을 세우게 되면 악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선편 하나님 편 악행을 하면 악편 사탄 편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편인지 악편인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편인지 악편인지도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평범한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모는 기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기사님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좌석에서 손님이 내렸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뭐가 있습니까? 돈 뭉치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얼마입니까? 100장이면 500만 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뭐예요? 택시 기사가 선편인지 악편인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택시 기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택시 기사를 사정을 봤더니 참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이 택시 기사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그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이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봤더니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정 속에서 이 택시 기사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택시 기사가 이 돈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택시 기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도 택시 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아주 불안합니다 전화만 와도 어때요? 불안합니다 누구한테 전화 올까?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서는 CCTV를 통해서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린 그곳에 택시 남발을 밝혀냅니다 택시만 남발을 밝혀내가지고 이제 점점 수사의 범위를 좁혀오는데 누구에게 좁혀와요? 택시 기사에게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곳으로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히 사탄 주관을 받아버린 아편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택시 기사가 선택을 500만 원을 놓고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경찰서에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다음날도 택시 기사로서 택시를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오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뭔가 기대 심리가 있을까요? 뭔가 기대할 것입니다 혹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전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 마음에는 편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선편, 하늘편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와 같이 인생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때는 우리 축복가정이나 우리 평화의 예원 분들에게 선편인지 악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삶의 계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 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헤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담과 헤아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물을 드리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재물을 잘 드렸어요 아벨이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벨의 재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은 누구의 침범을 당해요? 누구의 주관을 받아요? 사탄의 침범을 당해서 이 아담과정에서도 사탄을 분립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중간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편과 악편이 같이 있는 이 중간 위치에 있는 타락인간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떠한 선택이 하나에 따라서 선편과 악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탕간 복귀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탕간 복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탕간 복귀를 통해서 복귀가 되는 것인데요 본연의 위치한 상태에서 상실해서 타락되어서 다시 복귀하려면 그냥 복귀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떠한 조건이 뭐냐? 바로 탕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직위와 건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실된 이것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재력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는 이것이 바로 탕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사랑하는 사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 사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부부가 싸움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부부싸움 하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아내가 이깁니다 부인이 보통 이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이겨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이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사과의 조건을 무엇인가 줘야 돼요 사과하는 말은 기본이에요 사과하는 말과 더불어서 뭐랍니까? 맛있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뭐예요? 가방,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가방을 살 돈을 주는 겁니다 사과와 함께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과거에 싸움 하기보다 더 좋은 상태도 올라갑니다 더 살아가는 상태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당감의 조건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타락되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 사과의 조건을 세우는 것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것을 당감 복귀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우는 조건 당감 복귀를 세우는 조건을 바로 당감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당감 복귀 섭리라는 것이죠 당감이 없이 복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감이 없이 복귀는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탕감길을 가는 것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이 탕감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길을 가지 않고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탕감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탕감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갑니다 깨달아지면 이것이 탕감이구나 깨달아지면 고난의 길을 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수도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부러워지고 더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서 우러러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길이라는 것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 탕감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등에 짐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쥐고 가는데 이 짐을 쥐고 가는 것을 기쁘게 가서 이 짐을 잘 쥐고 가면 탕감이 없어져서 이제 탕감이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선명 선생께서는 참 아버님께서는 인생에서 풀지 못할 질물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문선명 선생께서 말씀을 찾기 전에 질문했던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가? 아니면 무력한 존재이신가?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왜 인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왜 수많은 고통이 있는가? 그리고 왜 착한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탕감이라는 탕감이 있기 때문에 탕감을 치루지 않고는 하나님도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탕감을 치루지 않고는 인간이 탕감을 치루지 않으면 인간을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 속에 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선명 선생께서는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 탕감을 이제 우리가 치루자 그래서 통일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탕감법을 배우는 곳이 통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짐에는 종의 짐입니다 그리고 종의 종의 짐이 있고 양자의 짐이 있고 이 짐을 만민이 지어야 될 그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통일교회가 짐을 지고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세계 단담을 치루지 않고는 인간이 잘못했던 것 아담과 헤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던 것 그리고 아담 헤아를 통해 이어져서 그 초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내려오는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탕감하지 않고는 다시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원리를 탕감법기 원리를 통해서 발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탕감 조건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동일한 것으로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일한 가치의 것으로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얼마를 갚으면 됩니까? 100만 원을 갚으면 빚쟁이에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하고 상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애국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발로 갚으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을 상하게 만드면 어떻게 돼요? 눈을 상하게 또 만드는 거 이렇게 서로 동일한 가치를 통해서 탕감을 세워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탕감 조건에서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다 작은 것을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것이 필요한데 이것보다 작은 가치를 들였더니 탕감을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애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내가 죽어서 살아나서 구원되었다는 그 조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 조건 그 하나로 예수님과 성실을 통해서 다시 중생했다 다시 거듭났다는 그런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체를 먹었다라는 커다란 가치 혜택을 받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조건에서 탕감 조건을 세울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다 작은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울 때는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 거대한 피와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조건을 세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분이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작은 조건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사람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원래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이 죄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가 했던 그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뭐예요?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탕감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연의 위치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동일한 가치의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의 것을 줘야지만이 탕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 작은 가치를 통해서 탕감을 치룰 수 있었는데 그것을 실패했을 때 그 후손들은 큰 가치로 탕감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헌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가지고 재물을 드렸으면 탕감을 치룰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양과 비둘기와 양과 암소보다는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진 존재 당신의 백세만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탐했는데 그것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표를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종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지만이 우리는 본연의 위치와 상태 타락인간으로부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탕감 원리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경로와 어떤 경로로? 반대 경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민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의 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선민이 탕감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탕감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였던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선민은 누구냐면 인류를 대표한 대표적인 중심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잘못한 그 죄를 탕감해야지만이 인간이 다시 복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치는 이 탕감 조건을 치르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순교의 종교가 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경로를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것 중에 가장 큰 조건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담이 누구를 배반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는 중심인물, 아담과 같은 큰 중심인물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시험을 하십니다 아담의 그 시험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시험을 하시는데 이 버리는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는 어둠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시간이 지난 후 제 9시쯤 9시라는 것은 몇 시냐면 지금 시간으로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나를 버리시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리시는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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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생자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나마 기독교의 섭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버리심의 시험 아담이 치료해야 해 아담이 잘못했던 그 내용을 탕감 복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그때 이겨내는 사람 그러면은 아담 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탕감 조건들을 그분을 통해서 탕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버리는 시험을 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때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신다 그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식구가 식구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감 조건을 누가 세워야 될까요? 바로 내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 타락된 천사였지만 천사를 주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주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사탄을, 천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주관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바로 내가 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탕감의 이야기입니다 탕감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다시 탕감의 노정을 통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됐을 수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는 잡아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탕감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당대에 당조 목적을 완성한 그 인간까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축복 가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탄의 주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관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을 걸어야 되는데 이 분립하는 노정은 반대 경로를 통해서 분립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야 돼요? 사탄은 분립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냐? 인류의 참부모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하는 이 노정 이 반대 경로를 통해서 탕감 복귀의 노정을 가는 이 노정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이지만 메시아를 막기 위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쌓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분립의 노정 이 꼴은 뭐예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쌓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는 탕감 조건을 인간이 세우게 되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원제를 벗게 되면 이제 메시아와 하나 되어서 인류의 참부모인의 메시아와 하나 되어서 완성기, 완성급 타락된 아당과 해아가 가지 못했던 그 완성급의 그 길 인류가 가지 못했던 그 완성의 그 길을 성장을 쭉 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귀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표가 복귀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는 참부모로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통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종교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내용이 바로 메시아는 누구로 오신다? 부모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종교의 교조, 종교의 창시자들은 보통 남자로 오셨습니다 남자 홀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역사의 총말기, 역사의 완성기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세요? 참 부모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가정연합의 신앙일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메시아라는 어떤 교파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애메스에서 있었어요 제애메스 신앙을 제가 1년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애메스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맹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애메스의 메시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애메스의 메시아는 정명석 씨 남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메시아와 함께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야 되고 메시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이 뭡니까? 남자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인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참부모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이고 부모를 잃어버린 인류가 참부모를 다시 만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 원리 원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의 최종 목적지에는 참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참부모를 통해서 종교는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완성, 종교의 종착지에는 누가 계시느냐? 참부모가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평화의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평화대사님으로서 우리 가정연합 식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 종교의 종착지에 와 있는 이 원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잘 듣고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참부모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자? 타락된 인간으로부터 본연의 인간,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인간이 되어보자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사탄을 분리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울 것이냐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아담과 해와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했던 완성해야 했던 두 가지 조건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하지 않았더라도 세워야 할 두 가지의 탕감 조건이 아니고 조건입니다 책임 분담입니다 책임 분담 그 책임 분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기대입니다 아담 본인이, 아담 자신이 믿음의 기대로 썼던 조건분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동안? 완성할 때까지 이것이 책임 분담이고 믿음의 기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더라도 이 기대는 세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완성하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될 때는 믿음의 기대 위에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지키면서 얼마나 사랑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지키면서 내 사랑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면 뭐예요? 말씀의 완성실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 개성을 완성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개성을 완성하면 제1축복을 완성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이루게 되면 창조 목적을 완성해서 아담이 완성한 남자가 되는 것이고 혜화는 완성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한 남자와 완성한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제2축복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이 땅 가운데는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창조본연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아담과 헤아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담과 헤아가 잃어버린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다시 찾아 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써 원리가 구성이 원리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돼요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심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심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정에서는 아벨을 통해서 중심인물로 세웠고요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사, 야곰, 모세, 열 왕들,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시대에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조상들 중심에서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에 있어서 중심인물이고요 여러분의 사회에서 중심인물이고요 이 나라에서 중심인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여러분이 세우는데 조건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대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킬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약속을 지키자 몇 시까지 언제까지 지키자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전세 계약에 전세를 맺는 그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계약 조건이 돈이 얼마예요? 얼마? 저는 지금 3,500만 원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세, 그 조건 3,500만 원 그리고 언제까지?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인물이 있고 조건물이 있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전에는 인간이 타락되어 가지고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만물을 재물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법계, 성전,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조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보금이고 그리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조건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 기간, 그 기간 동안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워야지만이 탕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하나님은 너는 누구? 누구의 소속?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탄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소속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기대입니다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편이야! 너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뭐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인물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는 실체 기대입니다 그래서 타락 인간이 믿음의 기대 플러스 실체 기대를 해야지만이 누가 올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올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세워야지만이 메시아를 만나 원제를 벗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체 기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함으로만 하면 아마 인간에게는 원제가 있었어요 원제가 생겼어요 원제가 생김으로만 하면 아마 창조성을, 창조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성을, 창조본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는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성 본성을 가진 인간이 창조본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조건을, 철저한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탄감 조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대도 참 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탄감 조건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탄감 조건 세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져요? 실체 기대에서 넘어져요 타락성을 벗지 못하고 타락성의 주관를 받아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귀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탄감 조건을 세우는 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내 타락성을 벗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인지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면 뭐예요? 타락성의 주관을 받아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인간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중심인물이 어떤 조건물을 수리적인 탄감 기간 동안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체 기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이 자리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올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기대를 세웠던 인간이 메시아와 함께 성장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복귀 원리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우리들이 얻어야 될 내용들 그 속에서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달라는 가정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릴 때는 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시킨 이야기 심부름을 잘해요 안 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중2가 되더니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오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더니 이제 모든 것이 성장해서 자기의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보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이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부모님도 보기 싫고 가난하게 사는 우리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사귑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부모님이 정말로 정말로 소중하게 적금을 넣어가지고 적금을 닿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집에 숨겨 어느 아주 귀한 곳에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이 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부모가 와보니까 뭐예요? 이 아들이 밤이 돼도 오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안이 이상하다고 봤더니 또 적금을 났던 그 돈을 났던 그 장롱 깊은 곳을 봤더니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돈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들을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개방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식 없는 샘 생각하고 이 자식 안 보일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식이 걱정돼요? 안 돼요? 이 자식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전화 벨소리만 울리면 어떻게 돼요? 얼른 뛰어가서 얼른 전화기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야?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 친구를 찾아갑니다 너 내 아들 보지 않았나? 친구를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아들을 찾아 나서는 그 부모의 심정 그때부터는 부모가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산의 진미를 모아놔도 밥맛이 없어요 TV를 봐도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TV를 봐도 재미없어요? 친구를 만나도, 친척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가출한 아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가출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럼 친구가 붙어요 안 붙어요? 친구가 붙어요 돈을 가졌기 때문에 친구가 붙습니다 유흥을 즐깁니다 라이트클럽에 가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여자도 사귑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돈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안 돼서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고 나면 친구가 떠나고 애인이 떠나고 모두가 떠납니다 하루하루 밥 먹기도 힘들어져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도 없어요 이제는 완벽히 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숙하는 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네를 갑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 동네에 갑니다 저 멀리 부모님께서 슬프게 마루에 앉아계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먼 하늘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먼 하늘을 보시면서 아무 힘도 없이 털어 마루에 앉아계시는 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용기가 안 나요? 그 부모님께서 모아놓으신 그 돈을 다 가지고 와버렸으니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러다가 세 번째 갔을 때 이제 죽으면 죽겠다 라고 부모님께 얻어맞으면 맞지 죽겠다는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갑니다 멀리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한 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너가 소중한데 잘 왔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때려주십시오 당신의 속이 시원할 때까지 저를 때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감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집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그런데 원리에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전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 아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복귀섭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를 누가 세워야 됩니까? 그 아들이 세우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걸 세웁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 다음 날부터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 날부터 잘하는 거예요 고생이 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만 들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 아들이 드디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기간 동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매일 빨리빨리 일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많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돌아가고 가출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성을 그 잘못된 근성을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부모님께서 또 적금을 타셨어요 적금을 타셔가지고 뭐예요? 이제 또 장롱에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이 아들이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가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지 않고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열심히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돼서 이제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께서 이 돈은 누구 돈이다? 바로 너의 돈이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돈을 상속해 주시고 이 아들은 나중에 그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번창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뭐냐? 바로 복귀섭리 역사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아오신 역사가 복귀섭리 역사로서 복귀섭리 노정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노하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래서 복귀섭리 역사를 해오셨는데 그 중심인물들이 그 복귀섭리의 탄감 조건을 잘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아브라함 때까지 갔고 결국에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하늘의 복귀섭리 역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상징언제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2000년을 다시 탄감 복귀하는 그런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재림주 때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탄감 조건을 다 치루었다면 그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 못함으로 바로 2000년간 또 똑같이 탄감 조건을 세워서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재림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6000년 만에 다시 역사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다시 하늘 부모님의 그러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귀 섭리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소선이 바로 나다 내가 그 결과물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바로 역사의 중앙에 와 있어요 역사의 한 중앙에 와 있고 이 중앙에 와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종적인 탄감 조건들을 내가 중심에서 이 역사의 중심에서 행적으로 모두 탄감 조건을 이루게 되면 바로 역사의 결실체 역사의 결실은 인간이 완성되는 것이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역사의 결실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결실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 뜻,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착점에서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주님 참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모시고 하나 되어서 재림주와 함께 탄감 조건 어떻게 돼요? 모두 탄감하자 당대의 모든 6천년간 내려왔던 모든 악의 내용들을 탄감해 버리자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연합통일교회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인들이 걸었던 길 우리가 다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인들 우리 조상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복귀섭력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귀섭력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귀원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성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귀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원리여행에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